아 근데 내 저 자 일단 합리적으로 내가 연주를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어 준구아 어 준구아 어 너 이상한 미션이야? 과정의 스윗 아 왜 그래? 아 스윗한 녀석 같은 이라고 스윗 아니 이게 아니고 풀어져 있어서 아 스윗한 녀석 같은 이라고 아 이 녀석이 이런 면도 있어 이 녀석이 또 고맙다 그러니까 연주를 내가 지막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